여름철 호우나 태풍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. 산행이나 캠핑은 절대 안 돼요.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. 침수 위험이 있는 낮은 다리는 절대 건너지 말고 통행 중 고립되었다면 119에 신고합니다. 배수로는 미리 점검하고 비가 많이 올 땐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다. 안전한 여름을 위해 우산을 챙기듯 안전수칙도 챙겨주세요. 안전한 여름을 위해 우산을 챙기듯 안전수칙도 챙겨주세요.